조직선거를 주장했던 정치 세대의 퇴장이 보이는 그런 선거였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다 줘버려 하면 제일 편하죠. 그럼 뒷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여건에서는 지방 순회 경선 1차로 대전 충청도 충청을 했는데 이 결과를 두고 다들 예상 밖의 압승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압승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상당히 망연자치한 부분도 보였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방송도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만의 사이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선혜 대변인 이재명 도지사의 더블스코어 압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과반수가 넘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그래서 충청권의 선거 결과가 12일에 있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투표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65만 명 가까이 되는 민주당의 1차 경선인단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예측을 했는데 저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뀌었다. 과반이 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이거 대세가 이제명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청 결과가 전체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1차. 2차는 정세균 후보의 조직적 그러니까 대의원에서는 22%를 득표를 했는데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이 대강 임명하거든요. 한 30, 40명 규모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것에서 22%를 얻은 정세균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7%를 했다. 이것은 지역위원장과 자기들의 끼리끼리 카르텔인 대의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위원장하고 대의원들만 장악하면 권리당원들은 따라오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조직선거의 기풍이 민주당에 존재했는데 이번 결국 한 번만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흐름 자체는 직접 소통 그리고 요즘은 권리당원들이 다 자기 SNS로 주장됐지 대의원한테 얘기 듣는 거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해지지 않았고 지역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들, 정치인들은 유권자, 특히 당원들과 직접 소통의 통로를 넓혀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는 결과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점에서 조직선거를 주장했던 정치 세대의 퇴장이 보이는 그런 선거였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부러워요, 민주당이. 민주당의 선거 방식은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처럼 여론조사 놓고 이러지 않고 직접 하게끔. 그래서 보니까 국민선거인단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은 별도 등록 없이 그냥 자동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한 일반 국민이 들어가는 건데 신청을 할 정도로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고 또 민주당 정책에 열광하는 분들이실 거고 뭔가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참여자다. 그럼 이분들의 생각은 딱 하나죠. 본성 승리가 최우선. 닥치고 정권 유지. 이걸 겁니다. 그렇다면 뭐 결정 다 끝난 거죠. 조금이라도 우세한 사람한테 쏠릴 거예요. 실제 표 차이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이런 거잖아요. 국회의원 해당 지역 충남이다. 그러면 충남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이낙연께 묻고 몇 명이 전혀 영향을 못 받았잖아요. 역시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간에 이제는 정치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너무 개인적으로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이 얘기 안 듣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뭐 말씀하셨듯이 조직선거 필요 없고 결국은 이제 후보들의 소위 말하는 순수한 경쟁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구조라면 차이가 많이 나서 과반 안 되면 다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본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 부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거꾸로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선의 문제점 중에 하나 뭐냐면 지역별로 하는데 지금 충남에 7만 명이 투표를 한 것이 나중에 그 남아있는 200만 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지역 돌아가면서 으쌰으쌰하던 게 안 되는 이상에 이런 방식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같은 당원이 여러 차례 투표를 하는 국민의힘의 방식 8강 4강 결승전 치르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 굉장히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처음에 나와 있는 후보들을 한번 압축을 하고 3명 그리고 이제 결승 붙어서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또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채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양당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경선 제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기존의 어떤 대의원들이나 어떤 권리당원이나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 나왔다는 부분으로 이제 약간 놀라움이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은 점점 더 대중 지지도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일반 국민들이 어떤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인물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을 갖고요. 계속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하면 이제 안정감 있지만 조금 올드한 어떤 그런 리더십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다 발언이나 액션이나 뭔가 좀 불확실성의 리스크도 있지만 뭔가 변화 혁신의 아이콘 이런 부분들이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점수가 높은 게 아닌가 라는 나름 그런 생각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인물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미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라면 유효타를 날릴 수 있었을 테고 유효타에도 중요한 것은 권력을 사용했느냐 권력을 남용했느냐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은 짜잘한 네거티브로 오히려 이낙연이라는 사람 자체라는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최근 어제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취재를 해보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캠프 내에서는 이재명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검증을 세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낙연 1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심이 아니라 이재명을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캠프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선언 잘 했고 남은 기간 동안 호남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어필하는 그림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호남 역시 전략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역전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게 봅니다. 고향하고 당선시키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워낙 상반된 개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도 좀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이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직접 금방 가는 건 좋은데 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이낙연 표가 과연 나한테 다 올까. 제 생각에 그 부분이 민주당이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후보 선출까지는 매끄러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방법은 이재명 캠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건 공이 어느 캠프나 똑같이 얘기하지만 결승 가서 1대1이 되면 큰 표 차에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라고 봐서 다 결집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저희 잘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지금부터 벌써 갈려고 계세요.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타 후보에 대해 지칭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두 테르트 한 번 하셨다가 바로 접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잘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 없이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점은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언제쯤 나옵니까? 두 번째 공약이요? 두 번째 공약 세 번째 공약 조금씩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부각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약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압박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기문게이트 관심 없고 공약을 딱 내수우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좀. 네 사이다 정신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시사 또 이슈인데요.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민께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원하겠다 이슈인데 이 이슈는 원고 내용을 떠나서 이게 진짜 도민을 위한 경기도지사로서 또 공직자로서 도민을 위한 진정한 도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대선주자로 달리고 있는데 뭔가 지사직 유지에 대한 프리미엄이냐 요건되면 아마 제작진이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이거 뭐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 건강보험을 가지고 재난지원금 88%를 정하겠다라는 황당한 생각을 했던 기재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예로 1년 동안 천만원 번 시인이 8천만원짜리 집이 경남 통영에 있다는 이유로 12% 고소득층에 잡혀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는 사례 저도 굉장히 가까운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림을 보여준 측면에서 저는 잘했다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고 호호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 찍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 안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거를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찬반을 갈라놓는 정치가 저는 잘하는 정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열린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고 그 다음 해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한테 재난지원금 회수해 가면 되거든요. 선별지급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간단한 방법을 두고 복잡하게 가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서 이재명 같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에 지금까지의 기재부에 장악했던 이 국정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데서 사이다를 느끼고 희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저렇게 해서 돈을 막 퍼주는 게 맞아? 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찍을 거라서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잘한 태도라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김성애 대변인 말씀을 그냥 직접 반박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88%다 기준이 뭐다 집이 있어서 소득은 없는데도 여기서 제외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 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대체 소득이란 단어 간단한데 두 글자인데 어떻게 정의하냐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무에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관들,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막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나오는 걸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자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 논리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돈이 많으면 복관이 넘쳐나면 이럴 일이 없겠지 그냥 다 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고 시원하게 그냥 다 줘버려 하면 제일 편하죠. 그럼 뒷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뒷생각을 해야 돼요. 보수는 적어도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뒷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얘기로 넘어와서 그럼 왜 경기도만 100%냐?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느꼈다면 소수자라 하더라도 그거를 국민께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석수가 적고 야당이지만 이 말씀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폭력적이에요. 이재명 지사의 이런 결정은. 자, 경기도 100% 내가 경기도 지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민 생각 도민의 세금을 거기다가 갖다 붓는 것에 대한 어떤 뒤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뭐 절약하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꼭 이게 아니라 일산대교 운영권을 국민연금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일산대교가 왜 갑자기 나오냐면 이거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어떠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관련해서 막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10년 넘게 적자 보다가 17년도 4년 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에서 한다. 국민연금이 들어온 이유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기금 수익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은 누가 주인입니까? 국민들이 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몇 년도까지 몇 억의 흑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아 이거 일산, 김포 이 주민들이 이거 통행은 너무 비싸게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럼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경기도 주민들로부터 열광을 받는 거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대신에 국민연금이라는 더 큰 존재가 국민의 돈에 손해가 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소송 가면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유력 여권의 대선 주자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정파를 떠나서. 전 도민께 조금 일반화해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경기도만 100%를 주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면 100%를 주고 이런 기준도 없잖아요. 다른 거와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이 경기도 지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분이 경기도 지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경기도 지사가 예를 들어 이낙연 경기도 지사가 100%를 했다고 치세요. 똑같은 공격할걸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반박하고 이런 소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거가 없죠.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을 준 것에 대해서 각자 다른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계속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나 도의 부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대로 저도 경기도 민인데요. 어쨌든 저희 도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판단이 좋습니다. 판단 잘할게요. 민주정치니까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판단을 존중해야죠. 12%에 들어가셔서 이동받게 되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거기 안 됩니다. 점심 사주세요. 일반 직장인한테 그러시니까 오늘 그 참 되게 최근에 핫 이슈라서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사이다 정치조회에서는 합리적인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대선 보도 속에서 국민의 상관과 무관한 정쟁 이런 것들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점점 더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점점 더 피로감이 크게 달할 것 같습니다. 난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진정으로 좋은 국가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두 분께서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이다 정치조도 그렇게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다 정치조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